계속해서 이델리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금융당국이 물적분할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해 상장할 때 주주보호를 심사할 것이라며, 미흡할 경우에는 상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열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보호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, 물적분할로 인한 투자자 보호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그는 물적분할을 진행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상장계획 등 기업의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보호방안을 공시하도록 해 소액 주주들이 충실한 정보를 갖고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,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계획 등 기업의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보호방안을 공시하도록 하고,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주주에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통해 엑시트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기상캐스터